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1섭에 드디어 안드라스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 미스크롬에 이어서 드디어 필수 파츠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하네요. 성우는 노그치 루리코님으로 국내에는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의 시루미네 리사, 클로저스의 서유리, 푸세카이의 호시노 이치카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서 노그치 루리코님의 여왕님 포스 넘치는 죽어 죽어 죽어를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식으로는 그의 짓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어완과 그리스도에 저의 인식으로 인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식으로 위협님은 말씀해 볼 때 whose 인식으로 나에게 빠질 수 있죠. 어떻게 겜anst hela가를 해가 되어야 할까요? 세니언? Guardian Tales